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508장 기자가 지금 낙은에 되어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508장 가정 찬송 508장 찬송 508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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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수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미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하오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키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붙들 때에 또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음식과 절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그 절기와 음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그 메시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음식이든 절기이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먼저 보면은요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번 같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음식이나 혹은 절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취하는 것들에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피조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스스로 악하거나 스스로 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취급하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속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속되다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깊이 또 주의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삶의 율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말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삶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설사 오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고착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법과 같이 더 나아가서 마치 불변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율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형편과 처지 안에 매여 있는 것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법과 같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은 속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안에는 사실은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속한 그 형제를 음식에 옳고 나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구원의 삶이라 그런데 사실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 우리가 새깁니다마는 실생활 가운데서 이걸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은 그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했지만은 그것에 매여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지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제함이 없어야 된다 판단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의 생명으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할 때 어찌해야 될 것인가 16절에서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으로 그 안에 자라나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리고 기쁨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이라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어쩌면 방법이라면 방법인 것이죠 구체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람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권면이 15, 16절에 나와 있죠 사람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 근심하는 것, 그 형제가 근심하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서 관계 안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선함을 행하는데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그 진실함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이것도 관계 안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이요, 이게 덕이라 우리 자신을 또한 세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내 형제가 꺼리끼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22절에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형제가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말자 내가 참아주자 이런 얘기죠 내가 참아주자 내가 차라리 안 하면 저 형제가 편하다고 하니까 하지 말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꺼리끼는 일은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참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형제가 꺼리끼니까 그래 내가 안 하면 그 형제가 편안하겠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행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봤을 때 형제가 넘어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내가 정제받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데 겸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과 주님이 주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것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오늘 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세워줘야 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심령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사랑과 희락을 나눠주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많은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도 그 중에 한 부분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웃도 한 부분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그러한 맡겨주신 이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의 삶에 평안이 있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내 의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세워주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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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